제이스 해도 될 것 같아 제이스? 그렇지 제이스 각이지 뭐네 아 오 이기네 갈리오? 누가 하지? 뭐지? 제이스가 뭐 요즘 맘의 통책이긴 한데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운다 나왔네요 여러분 드디어 리본 여러분 오늘 많이 했어요 리본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진짜 너무 많이 했고 제이스 제이스 드디어 나왔네 여러분들 더샤이의 진짜 호날드 호날드 무회전 킥급 존날드 enhancement 아 아 아 아 아 뭐지 제이스 시발 제발 5픽 밀려라 쌉 쌉 꼈네 이런 쌉 쌉 자 잠깐만요 아 이러면 나 원대 가야되는데 여사짤 할까요? 니 여사짤하면 안되지 니가 한번 유견하면 말해봐 미드라도 제이스 노벤이나 말할 수 있어 말 안해도 말 안해도 말 안해도 어 금은 2,30야 어서와라이 아 저기 러쉬 3픽 5픽 둘중이 오늘 7중을 하라는데 한개도 고마워 러쉬 에잎 안주나 두사람? 그 bringing 이제 다 질 아 에잎 여기 피크하는 거 보고 곱하게 안 돼? 굿모닝 고마워 땡큐 오릴리아가 잔나 가는 거 같고 3픽이 뭔들 가면 좋긴 하지 얘 말이 되게 높네 마린 지금 1등이지? 가네 애씨 거의 필백 아니야? 애씨 괜찮아? 애씨만 본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철구라고 철구 애씨 잘하더라고 철구 있어가지고 아 방풀 씨발 존날밖기 아네 방풀 어 카사대 제이스 괜찮지 않냐? 이거 뭐해? 제이스 해야되긴 해요 어 그럴거에요 응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운다 에이브 둘에 에이브 둘에 변하는 게 괜찮지 그 정도면 아 정리대가 잘해요 나겐해요 나겐해요 다그네? 스달리네 약간? 네 당연히 해달리죠 어 지금 탈라이벌네 응 다프 사람들은 그냥 미드에서 미드 실수 뭐 10분에 100개 딱 먹고 한 95개에서 100개 정도 먹고 상성이 좀 안좋아요 제이스이신다라는 더군다나 오익 들어오고 무조건 신다라 스탑 맞으면 그냥 가는거네 네 이건 초반에 쓰네 저랑 저 AP가 엄청 많네 아 이 새끼도 좋네 이상한데 존만만들 쇼발라마 진짜 보겸이 인간쓰레기에 자꾸 제이스하라고 압박넣네 면상만큼 하는짓도 존나 개격혁이네 개새끼 너 매니저 시바라 나한테 이렇게 돌짚고 던지는 새끼 한명도 없었어 너 매니저 나한테 저렇게 돌짚고 던지는 새끼 없었어 저 새끼 시크하면 내가 반했다 나갔는데 왜 저렇게 돌짚고 던지는 새끼 없었어 나갔는데 아우 개웃겨 아 제이스 나그네네 진짜로 앰비션에 나그네 스맵 어 박봉춘? 네 스맵 어 오 엘조님도 팬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살짝 내려야겠다 음 아니 진짜로 다 보니까 성대편 거기 좀 박봉춘도 좀 어 거기 스맵이라고? 음 누군지 몰라 잘해요 아이딘 되게 많이 봤어 벚봉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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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말인만 앰비션에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냅.. 스냅 프로다 스냅 프로듀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야 샤이 우리 집 안 춥냐? 추워요. 춥지? 양말랑 신을래? 아 되겠다 나 양말랑 신을래. 잊나 추워 씨와 인간적으로. 안 돼 못 찾겠다 진짜. 지금 양말랑 신을 타이밍 아니에요. 아 존나 춥네 진짜. 나 못 찾겠어. 우리 집이지만 진짜 거짓말은 거의 이글루급. 존나 춥네.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몰라. 어떻게 인지 모르겠어. 아 몰라. 틀어치 몰라요 나 거실은. 아 내 내 자는방 밖에 몰라요. 나 여기 나 잽 들어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로. 틀어치 몰라요 진짜로. 저 진짜로 나 틀어주고 싶은데. 약간 약간. 그렇게 엉쳐주는 건 아니고 약간 쌀쌀. 오 견제가. 평탄거리만 나면 그냥 씨바 바로 존재 되네 그냥. 체스 좋아. 출발 괜찮지 지금. 일단 내가 너한테 한마디. 이번 판에 대해서 내가 좀. 중요한 거 하나 말해주면은. 워이군 6렙갱이니까. 쫄 필요 없어. 너도 알고 있네. 어허. 너도 알고 있겠지. 오. 꼬르키. 적이죠. 그것만 뭐. 살면은. 한 7분 정도. 8분 정도까지. 그때면. 좀. 잘해주면은. 스킬 안 찍네. 안 찍는 이유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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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도 되고. 어. 버퍼가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주기적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 좀만 견디셔야 돼요. 제접하시거나. 어쩔 수가 없어. 어. CS. 전나 잘 먹네. CS. 서로 잘 먹지. 어. CS. 뭐 안 들어 먹네. 이 안 찍는지는 물어보는데. 딱히 없지. 및에서 있을 일이 별로 없지. 딱히 없지. 그쪽. 부터로 밀리니까. 오. CS. 하도 안 맞추. 아. 한마리 놓친 거예요 지금? 내가 몇마리 놓쳤을걸. 아. 까비. 아 이거 안 맞으면. 어. 먹을듯이 개이득인데. 놓치면 좋았네. 진짜. 하. 타스턴 오시네. 반피 나갔네. 와. 왔다. 오. 그냥 빼고 오른거만. 플래시. 오. 씰스. 아. 아. 아 깜짝이야 양쪽 만화 부족하니깐 딸이 내려가는건지 모르니까 설마 이걸? 이걸? 아 불 먹었냐? 시라이 시마리님 펜가있고 마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신드라 신드라 검은 존나 앞에서 설치한다잉? 정형적인 키위네 일로라 뭐 할 수가 없구나 6렙 찍어야지 신드라 그럼 직렙 찍어야지 그럼 직렙 찍어야지 6렙 찍어야지 6렙 찍어야지 더 받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필요없잖아 필요없지 살았다 와 살았다 그래도 쿠킹 가능하나 한번? 살면 개이득이다 이거 살면 개이득이다 오 오그로 좋았어 오그로 좋았어 살았어 살았어 제가 Q서 1 안쓴게 어 말이 달달하네? 오우 쏠킬 존나 내는구만 연운에다가 맞다가기전 오깽이 오우 나 무한하라고 어 존나 무한해지네요 원래 무라마나 이 정도에 가면은 무라마나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나오냐 미드는 좀 빨리 근데 지금 제가 매일을 좀 늦게 놨잖아요 좀 늦게 놀거에요 20분 초반 정도? 계속 만들어 먹는구만 거의 미드에서 CS라 잘못되어 음 좋아 카씨 7분에 65마리라 분당 거의 10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 2 3 2 2 3 2 2 2 3 2 3 2 2 3 2 3 3 3 5 4 5 5 5 5 5 5 5 5 5 6 놓칠 것 와 오 Cs 뭐 침착하게 아우 무릎 좋네 애들 오 이거 벌써 저거 물리면 산산하게 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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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침대 안주심? 어 어 좋았어 어 탑다 한번 해주면서 아 쿨 아 오케이 아 꽤 아깝다 어 정치 실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어 실 저스전 맞아 맞아 저스는 사왔으니까 어 맞아 탓이 아니라 음 저스는 사왔지 맞다가 이제 이번에는 어 팀 그래도 잘 나왔네 Cs를 잘 먹어서 구분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 여기 상성이 안좋아요 강하게 이겨요 음 음 정글의 경기가 훨씬 더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윽 우윽 으윽 으윽 위치실로잉? 위치빡을 제대로 하네 리산드라가 오기 이상해서 저거는 잔나대문에서 랜드산드라가 들어온앉고 있어요 Cs지금 굉장히 날카미로 저건 그냥 아예 올필요없어 무라마나 야모 태빙 잘 떴집? 어 그게 잘된건 아니야? 무난해 이정도면 신발일거면 제가 스태그 뽑았거든요 6개 뽑아서 7분일거 같거든요 안죽었으면 군당실에서 10개 넘겨놨을수도 있게끔 까비네 적이랑 적보다 많네 적보다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치 그건 상관없는거지 아 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얘 위도 주시려 음 크아 좋아 CS 좋아 걸렸다 이거 이거 설날아봐 그냥 오이 이걸? 으어어어어 상대가 방금 삐질거 X발했다 진짜 와 이거 무조건 지는줄 알았 아 대단해 상대가 스케일을 잘 못쓰 야 방금 심데라 딴거 대박 아니냐 나 무조건 네가 질줄 알았는데 와아 진짜 그걸 따네 순간적으로 피치컬이 장난아니네 그걸 히그라를 보내 무조건 죽을거라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피치컬이 장난아니네 그걸 히그라를 보내 무조건 죽을거라 생각했는데 사서 이 신들아 라인링이 너무 좋아 오우 좋아 오우 너티밤빙까지 타빙 깔끔하고 어 나이스 다 사야겠다 신들아가 말하고 되게 지랄하게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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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킹이 가능하긴데 키 나오나 한번 오우 오우 아우 아하 오우 라윗까지 한 16분에 떨어준다면은 아 이제 키랑 같이 맞았어 먹었네 다 먹어 놓고 아 저 이거 W먹었어 어울리냐? 이 새끼 뭐야 도발 같은 거 썼어요 도발 스킬 같은 거 쓰더라구요 도발은 안걸리는데 어어어 좋구요 확살았는데 거의 아 장난 아니네 미드도 털어버리는데 저 쇼아임 야 근데 상대로 아 물리지마 이거 뒤지겠는데? 아니 하겠냐 이거? 아 리크셜 왔구나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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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이걸로 아깝네요 쪼레이에서는 학살하네 자 그럼 다음템을 라우에다가 아이온니아까지 해 뻔하지 나도 뭐 제이크 장인이라니까 뻔하다니까 내 눈에 다 보여 지금 불력을 안 사고 와드를 사는 센스 템 엄청 잘 나온거지 이 정도만 해 아... 수원도 가야되고 음... 수원도 가야되고 수원도 가야되고 수원도 가야되고 아무튼 멜모에다가 수원도 음... 저는 수원도 못쓰는건 아닌가 음... 어 쓸데없어 어 쓸데없어요 어 쓸데없어 음... 조금 고베지네 여기서 근데 아직도 많이 유리하네 지금 넌.. 하하하하 너 하나 뻗질 않으면 물은표가 어 Q 하나 잘못 사도잉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니스야 안오시는 분들이 니스야 봉충이 좀 컸는데? 어 문병대 여유있다 이거지 아 스탱이 너무 낮다 지금쯤 다 싸웠는데 스탱 몇정도야? 혹시 지금 여는 스탱이? 550정도? 살짝 아쉽긴 하네 잘썼는데 잘썼는데 어? 올라 어우 스프럼이 쉬워지네 오오 소포팬 센스 전멸 데이스 존나 세네 지금 길 제가 제가 중독보다 냉동화된 거 그지 털어버렸는데 털어버렸는데? 어 이거 엠비전 어 센트 안맞았네 또 도샤이가 도샤이가 플러스샤이 아니 그샤이랑 틀려요 쏘이가 슈아이가 휘하이 도샤이가 아니라 이즈은 이게 못먹는 거야? 난 일상 있는 일이여가지고 21분에 200개인데 이게 못먹는 거냐? 아 여러분들 21분에 200개가 존나 못먹는 건 아니지 존나 잘 먹는 거지 소속으로 던지대야 돼 믿을 수 있는 건 제이스 밖에 없다네 지금 딱딱봐도 지금 카드님 되게 잘 큰 거와갖고 오우 오우 크흐흐 크흐흐 블루만 있으면 그냥 아 까비 오우 오우 아 당했다 이건 당했다 전멸이 있어도 당했네 크흐 스턴 보소 어 수는 안썼어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안썼 상대가 오라고 하거든요 아아 이걸 또 설계했네 아니 진짜 일부러 안쓴 건데 여러분들 진짜 일부러 안썼다 여러분들 왜 존나 어 얘도 이거 끌어들리려고요? 신들아 오기 한 다음에 어 신들아 오기 한 다음에 저 죽으면서 딸려있는 거예요 어 아아 이거 뒤진다 이거 어 사내? 아 죽겠다 이거 아 죽겠다 이거 수근으로 정말 풀려요 여러분들? 풀리지? 모든 해로운 효과를 다 벗겨주는데 어 다 벗겨줘요 여러분들 모든 해로운 효과가 다 벗겨지기 때문에 자신한테 걸린 어 뭐라만 떴네 드디어 않게 시화하게 쓰인다 흐흐흫 전체척 무빙이 좋아가지고 오우 카서딘이 좀 잘 커가지고 지금 오우 후라이크 오우 짜릿으면 바로 용해지 무조건 용 오다고 끝났지 뭐 무조건 오는거지 뭐 아무튼 주포 갈려가냐 지금 에이프 챔프에 많아가지고 나였어도 아마 주포 갔을거야 진짜 여러분들 제이스 유통견 있냐 니가 보기에는 약간 쿠쿠만 정도에 적팀이 다 탱커면 그지 적팀이 다 딜러니까 지금 근데 적팀이 딜러면 유통견 없어요 저 팀이 약간 좀 딜조합이면 탱커면 행위 좀 약하다 이거지 그냥 좀 탱커면 호킹도 이렇게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못하고 이게 딜 못해서 죽는게 아니라 베리가 죽어 닥쳐 지가 오와주네 이새끼 방송은 알아 개딱지도 개딱지도 방송은 알아 아아아아 와 잘해 글템 있잖아 무라마나 라위 야몽 다음에 불클 다음에 세계 다음에 피바라기가 좋아 정수가 좋아 아니면 무대가 좋아 너는 뭐한다고 했지? 정수약 달자? 너는 정수약 달자 ㅋㅋㅋㅋ 어 괜찮아 한번 써보는 것도 그치 지금까지 불량인지 아닌지 써봐야 환불하든가 한번도 없어 음 아 바로 멜모로 갈거야? 아니면 어떻게? BF? 아 BF 갈 자리가 없는데? 멜모.. 아 불클.. 불클? 네 불클 멜모.. 정했다 마린이 좀 많이 잘라졌네요 지금 차이는 너무 세긴 하네 지금 어 이겼네 살아가네 아 태미도 좋네 음.. 사이 날아가기지 아 수은이 없어 수은이 없다 아아.. 방금 수은만 있었다면은 불량 실험 해보려고 수은 샀는데 수은 썼는데 그겠다 여기서 수은이 없어 아아.. 그..어우 지금 킬템이 진짜 잘나왔네여러도 킬은 잘 나온다 어.. 킬은 레벨이 와 못하나 셀프하고 못했어 굴? 제가 X가 되거든요 아 저 바로는 못자고? 어? 아 깜짝이야 어 잡았다 그래도 어 확실히 이제 바론 포킹이 와서 댐지가 달달해 오우 댐지바라 슬슬 이제 파워풀하네요 지금 어이구 좋아 지금 딜 아 오이 날뛰네 지금 어이 날뛰지네 지금 어이 날뛰지네 지금 바론 머그 오 제이스 아아 어 수은 이거 무조건 튀어야지 이거는 까비 오오우 바론 머그쯤 애들 좀 수렁 해가지고 뱅가가 무리했어 뱅가 이게 제일 잘 컸네 지금 뱅가도 존나 잘 컸네 어 잘나도 괜찮고 더샤이가 여기잖아 여러분들 우연 캐릭이 얘가 더샤이 아 시야가 없으니까 모든 경우에도 생각하는구만 어이 날뛰지면 아이고 아 이게 그 승리쪽 게임이 무벼지네 수리슬쩍 게임이 무벼지고 있어 제이스가 약간 히칼이긴 한데 수리슬쩍 게임이 무벼지네 슈아 어 파츠는 밀고 있긴 한데 어! 마땅 그래도 쭉쭉 밀고 있고 지금 오 바텀 쭉 밀고 있네 억제기까지 지금 오 지금 여유가 있구만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여러분들 올해의 비즈에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씩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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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네 이거 아 여기 약간 부베진 냄새가 나는데 오우 딜 잘 넣어 와우 침착하게 잘 넣었네 딜 자 이거 호날드 무야전 포킹각인데 오우 마른드 좋았고 아 미니언 sólo 아 미니언 씨벌 오오오오오 그런거 같아 근데 도망가면 카이팅 잘하더라고 그 원델급? 맞아 마린 어 오우 괜찮았네 마린이랑 잘하네 약간 마린이 좀 잘 어울린 것 같은데 발달했어 잔나가 안죽네 한 번에 오우 도파적이었네 이번판 딜량이 제가 거의 포킹으로 물론 제이스가 많이 나오는 챔프이기도 하지만 말도 잘했어 하드캐리 하드캐리였지 이거 신추가 많이 줄어있네 지금 다 사러 갔는지 아 저 EID 친추 안 받네 아 EID 안 받냐? EID 친추 거의 안 받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 많이 피곤하냐지? 어 2시 반인데 어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았냐? 네? 좀 쉬는 게 왔죠 어 그지 어 나도 이제 눈 터질 것 같고 네 마무리 이제 드려야 돼 어째서 없이 이거 진짜로 그 아침 6시 반에 아침 또 6시 반에 또 출발해 아침 6시에 또 일어나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보겸이가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막 섭외하고 그러느라 솔직히 저도 막 전남 해나 경주 온양 볼 보십쇼 해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 진짜 음 돼질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나도 돼질 것 같고 녹화 녹화 근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겸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추천이고 처음 오신 분들 왼쪽 가단에 즐겨찾기 PC분들 오른쪽 가단에 엄선가락에 핀 별이 채십니다 여러분들 올해의 빚에 한 번씩만 부탁 해요 올해의 빚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 해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첨 불꽃 방송 기대해주시고 추첨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되는데 형님들 추첨 오늘 과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저희집 약간 힘들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제 이제 기말고사 끝날 거야 약간 루즈한 시간이니까 온 거예요 한 번 원래 자른데 절대 안 가지 원래 네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다른 데도 오라는 데 많은데 저희집만 둘이 자꼬리냐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힘들다 오늘 좀 많이 힘들어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받은 별풍선 계속 딱 봤는데 더샤이가 보고 놀랐어 120개 아프리카 2위 방송인데 아프리카 2위 방송에서 하루 별풍선 수입 120개 대박 아 더샤이가 웃었어 진짜 거짓말이 웃었어요 진짜 보고는 어 추첨이나 좀 눌러주시죠 여러분들 내가 뭐 유도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감약떡가빈이니 감사합니다 평가에 감사하고 형님들 해벼가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코비벤이니 코비벤이니 감사하고 여러분들 네 한번씩 하시고 나보고 추천 추첨 추첨 25,000개까지만 어떻게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씩만 여러분들 한번씩만 여러분 25,000개까지만 아침에 또 보기만 두시간 자고 일어나는데 두시간만 자고 일어나야 돼요 형님들 어떻게 안될까요 형님들 물인가 지금도 거의 거의 13,000명 넘게 계시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형님들 근데 거기다 이제 잠수하시는 분들이여가지고 되게 될 거 같은데 추천 한번씩만 형님들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진짜로 물을 끌어야 돼 물을 끌어야 돼 토이가 물을 끌면 형님들 어 어떻게 해주면 형 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주세요 여러분들 25,000개까지 올해의 BJ도 올해의 BJ도 좀 눌러주시고 25,000개까지만 제발 아 진짜 여러분 당당만으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보겸이가 연말에 여러분들 일단 스타 BJ에 50명 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20명의 BJ 게임에서 8명 올해의 BJ 들어가주고 그 위에 있는 2개의 상중에 하나 보겸이가 딱 낚아채우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솔직히 가능해요 형님들만 눌러주신다면 솔직히 인정 가능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 그 그 아 진짜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그 2개 상중에 하나 가능해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치구 어 아우리 TLQ 형님 크크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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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대박이구봐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으으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술 2만 5천개 150개만 150개만 우리 1초 일곱 대 한대 보위팅 감사하고 홍각대생님 감사하고 형님들 그 그 추천 130개까지만 해물보겸님 감사하고 신인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편의지 잠시 안좋아요 요즘 수염 난거 봐라 여러분들 수염 이게 여러분들 진짜 원래 내가 한달동안 길러야 이만큼 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이게 3일만에 자란거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자랐다는거에요 우리 L.I.Y.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위팅님 감사하고요 우리 쩔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억까 안녕 어 당클라스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민우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파라님 갓베르님 감사하고요 윌크님 감사합니다 상거북이도 어서와라 그래 어서와라 어 상거북이 그래 어 너 매니저 좀 보고 있어야 겠다 나 지금 새벽에 또 일어나야되요 어 자 20개 30개 딱 20개 배고프냐 배고프냐 어 뭐 시켜먹여야 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안쯤에 또 어얷 보겸이킥뷰님 하아 달달해 근데 여러분 나도 나도 아이고 보겸이 율이니까지 근데 나도 항상 느끼지만 여러분들 별풍은 게임할 때 터지는 게 아니다 언제 터진다 약간의 노가리 때 그때 터진다 내가 많이 나도 아프리카 하면서 오래 느끼지만은 별풍이 터질때는 여러분들 게임할 때 터지는 게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게임할 때 터지는 게 아니야 이게 원래 어 이게 게임할 때 터지는 게 아니라 그때 터지는 거예요 약간 소통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할 때 이 소통을 할 때 터지는 거기 때문에 포지팅 된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근데 먹방까지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자야잖아요 먹고 자야 돼가지고 이 친구도 여러분들 먹방 깨어봤네 아 솔직히 이 친구들 솔직히 눈 터질라고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에 8시에 등교해서 지금 새벽 3시까지 지속히는 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제가 원망할 겁니다 보겸이 씨발람 개새끼 씨바 원래 12시에 연습경기 해놓고 나 저쪽으로 빼주기로 했으면서 개새끼 방송 씨발 3시간 더 늘려 먹었네 진짜 여러분 그럴 겁니다 거짓말 안 치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만큼 또 내가 더 샤이한테 잘하고 있죠 샤이 솔직히 형이 솔직히 끝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 솔직히 너 형 만나본 입장에서 어떻게 솔직히 형이 존나 잘해 주지 않냐 형이 깨어보지도 못한 고급 보스 이어폰 선물해 주죠 여러분들 18만원짜리 나는 끼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고급 이어폰을 더 샤이에게 프레젠트로 진짜 여러분들 보겸꽃쥐 삼메리니 감사합니다 아니 보겸꽃쥐 보겸꽃쥐 3cm 형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저 형님은 닉네임은 저국어잖아 근데 다른 방송 여자방송에 열혈팬이야 어 어 근데 보겸꽃쥐 3cm인데 내 방송은 내 방송은 자주 안오시고 여자방송 여자분 방송에 열혈팬 개이득 음 어 한번 하려는 초대성 한번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원래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사람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게 인맥 아니겠습니까 인프랑도 친해졌고 거의 베프급이고 인프 거의 보겸충신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보겸셔틀 인프겠습니까 아이디가 데프트도 존나 친해졌고 인프였어요? 어 인프였어 그게 인프야 여기 여기 친춘에 있거든요 누군지 몰랐어요 보겸셔틀 인프 그게 인프여 아니 여기 이거 어 그게 인프야 친춘에 누군가일까 인프야 이거 저는 여러분들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안 아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 뭐 돈으로 뭐 다른 걸 뭐 살 수 있다지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 지인들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더시하나 저랑 같이 한 지 거의 7, 8개월 됐어요 오래 했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여러분들 저도 별풍선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응? 진짜 동생 뭐 반에 치킨 보내주고 아니면 같이 뭐 우리 우리 팀 랭원들 우리 팀 랭원들 시켜먹으라고 돈도 보내주고 어? 오늘도 또 지나가지고 또 고생했다 오늘 열심히 했어 애들한테 돈으로만 원 더 십만 원 붙여주면서 솔직히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돈으로만 원 더 십만 원 붙여주면서 어? 밥값 하라고 이럴 때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겸, 셰타, 샤인은 좀 오버하죠 여러분들 에이 에이 그런 건 오버예요 어 음 하여튼 여러분들 또 이게 이 친구도 어차피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좀 루즈한 기가 온 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냐 약간 학교가 그래도 이제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수업이 뻑뻑하지 않고 좀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어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뭐 한 2분 정도 마무리 얘기하다가 어? 마무리 얘기하다가 일단은 뭐 먹을래? 이 새벽에 먹을만한 게 딱히 뭐 이게 없어서 뭐 치킨 맛도 없긴 했지 닭이 닭이 제일 무난하긴 해 네 닭 닭이긴 한데 근데 이 시간에 닭 치킨집이었는데 있나? 어? 능력이 어서와라 임주현이 어서와요 닭 닭이긴 한데 뭐 있나? 아이고 뭐 있나? 롯데리아 햄버거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거 먹이긴 좀 그렇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거 먹이긴 좀 그렇다네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빨간색 지금 배달되는 여러분들 어 지금 뭐 있나? 데리고 나가야 되나? 잠깐만 아 족발버거 아까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 원할머니 이거 가지고 먹어가지고 지금 뭐 있지? 한소름 보겸님 감사합니다 어우 운율이도 뵐게 우리 엘패 운율이까지 운율이도 뵐게 너무 고마워 땡키 운율아 고맙다 너무 고마워 운율아 어 치킨값 못해 하이 고맙다 으잉 라면 먹이는 건 아니지 뭔 라면을 먹이냐 라면 입길래요? 우리 집 안 돼 그리고 미소도 안 끓여줘 끓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골이 새벽에 그럼 나가야 되는데 그럼 국성이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잠깐만 루나이스가 최근에 꽤 많아 마지막으로 45분 전 45분 전이면 지금 집에 들어갔다는 소린 있는데 지금 전화받는다 아 내가 여기 뭔들려서 존나 해야겠다 아니 형은 다시 먹어도 돼 옥수아 여보세요? 일부 직전이거든 마무리 짓고 있는데 빨리 좀 먹여야 되지 않냐 지금 배달되는 게 우리 집에서 자자 출발하게 아니 왜 같이 먹고 자게 여기서 나도 나도 우리도 존나 피곤해 나 눈 터질려고 화장실에서 졸았다 야 너는 잘 끌지 않아 운전해야 되잖아 같이 찾으니깐 먹고 내가 지금 7시에 9시에 아 자자자 자 자자자 어 의리 없는 새끼 내가 가지고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지금 녹방 4시간 5시간 더샤이 스페셜로 해가지고 바로 아 녹방 써요? 어 사골각이지 아 사골각이요? 어 사골각이야 여러분들 금방 그 이 친구 또 항상 성장인 이 친구니까 밥 먹이고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 아 처음에 한 것부터 봤어야 되는데 그게 어때 씹재미인데 알겠어 어 존나 늦었는데? 못하면 살갔는데? 존나 늦은거 아니냐 이거? 아 템차가 너무 커 넌 안풀어도 돼? 구직동기야 구직동기 안풀어도 돼? 아 이거요? 이거 하면 화질 좋아지는 건데 아 그냥? 네 전 두개나 쓰거든요 선배님 안맞아 여기 우리집은 사연이 알겠어 어 존나 늦었는데? 네 어떻게만 살갔는데? 존나 늦은거 아니냐 이거? 존댔다 이거 템차가 너무 커 베이커 거기 만나진다고 가야지 만약에 돌렸다면 베이커가 하던 사람은 오늘 하루종일 돌아갈겁니다 여러분 존나 필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근데 원래 퀴즈하는데 몇시간 걸렸지? 지금 얼마나 걸려? 지금 시간은 이 시간은 5분 50분 새벽이나 아침 같은거 30분에 50분 30분 50분? 50분도 걸리냐? 네 그때 1시간 퀴 걸렸는데 아 그래서 하이랭커들이 보면은 웹툰을 많이 보더만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웹툰 많이 보고 하더만 야동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있었어? 영화도 보고 있었어? 영화도 보고 있었어? 영화도 보고 있었어? 그렇다면 또 뭐했었지? 제이스 야스 또 뭐했었지? 5분 동안 할만한거 음 악동에 가는거 행동원들 그분 맞죠? 네 또 옛날에